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청성에 간장만 다네 부처님께 두 손을 빌고 펼지만 치맛자락 희역하면 한바라만 오는 알겠지 아 이제 최근에 말을 했다 밤도 깊은 부석살에 새북이 울면 무량수전 새벽들의 한항래 심근해 옥탑손에 슬픽 없는 연불소리 백일 청성에 간장만 다네 부처님께 두 손을 빌고 펼지만 치맛자락 희역함 밤바라만 오는 알겠지 아 이태 못한 죄이더냐 말을 했다 아 이태 못한 죄이더냐 말을 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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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